악한 거예요. 악한 거에 맞서가 못 싸우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의 한 가지를 모르는 국민이면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겁니까. 자기 참정권이 박탈되가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뭐죠. 남이 정해준 지도자를 모시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걸 그냥 덮는 인간들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청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2주 내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야기.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죽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선관위가 국힘 요구를 거부할 거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부했다가 아니고 거부할 거다. 그래서 거부 뒤에는 문장을 안 붙였습니다. 거부할 거다.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민경욱 tbs는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받아들이면 죽는데. 이렇게 조작을 못하면 본인들이 죽잖아요. 이번에 개인 도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 그동안 부정선거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을 못하면 선거 데이터가 2016년 총선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덕표에서 조작한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순진하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계로 인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거제도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선거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죠. 누구 마음대로 도장인쇄 이미지를 대체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일이 직접 도장 찍기 힘들면 선관위 공무원 그만둬야죠. 직접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사람은 줄을 썼습니다. 나쁜 인간들 같은 자고.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장인쇄를 쓰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왜 씁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프린트해서 넣어버리면 되죠.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할 테니까 그냥 와서 투표하고 그냥 쉬라고 이건가. 북조선은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지 않습니까. 남조선도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되잖아요. 당선자 낙선자를 그렇게 골치가 아프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도장증대 시간이 걸리면 시간 걸리는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보다 뭡니까. 당선자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남조선선거하고 북조선선거가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 북조선선거는 그냥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도 참 뭐 하죠. 선거처럼 간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왜 못 찍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못 찍잖아요.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당선을 위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다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싸리 이야기해야 이야기죠. 그냥 그리고 그게 싫으면 그냥 국민들은 그냥 공유일회가 그냥 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관악구청에 다 모여가지고 관악 무슨 청에 모여가지고 그냥 정해가지고 홍길동에는 100표 인격정에는 150표 인격정 당선 그렇게 발표하면 되잖아요. 당일 선거는 개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찍죠. 그리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도 있고 사전 투표만 도장 인쇄를 해서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인쇄 도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들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을 등신합바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윤 대통령이 결단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국민들이 제안권을 발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다 할 거고 대통령께서 다 할 거고 도장 직접 날인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작을 못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것이죠. 불법 조작선거를 하겠다고 끝까지 인쇄도장을 고집할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네요. 요즘에 매일 윤 대통령 유튜브에 개인 도장 찍게 하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명이라도 보겠죠. 도장을 인쇄할 바에야 도장을 찍지 말라. 도장 인쇄하면 도장 찍는 의미가 없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선거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자. 그럼 끝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권을 수백억 아끼는 일이다. 선거하는 선거자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이거 허락하는 게 뭐가 어렵냐. 돈이 나가냐. 시간이 너더지냐. 나라가 망하냐. 부정이 일어나냐. 선거인 명부 반드시 기록 보관하고 명부에도 개인 도장 날인을 남겨서 부정선거를 막아라. 개인 도장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면 그게 도장입니까 이런 너무나 당민한 일을 이걸 이렇게 버티고 이걸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산적인 시간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메고 참 9천억 개이나 들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도 뭐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개인 도장을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인쇄한다면 그게 도장입니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도장만 직접 날인해도 상당 부분 부정선거가 차단이 가능할 겁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왜 부정선거에다 말 한마디 못합니까 개인 도장을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보수에게 60%의 지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그걸 제대로 지키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가 늙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수화 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다 거짓말로 괴뚤러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화 추세를 읽어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아홉 번 부정선거 해온 겁니다. 공 박사님 말씀을 무시하면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계획이 됩니다. 부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철두철미게 조사하고 선거 조작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 도장 날인 날에 개인은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개인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입니다.